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오늘은 파타펑이라는 공포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귀염귀염한 어떻게 보면 무섭이가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리듬 액션 게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옛날 파타펑족의 선조는 신이 울리는 큰북에 의해 지혜와 용기와 힘과 기적을 얻었다 신에게 인도된 파타펑족의 선조는 그곳에 있는 무언가를 찾아 세상의 끝으로 향했다 앞을 가로먹는 모든 적을 물리치고 귀중한 모든 보물을 손에 넣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돌파한 그들의 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파타펑족의 선조는 아득한 시간을 통해 전설이 되었다 언젠가는 영광을 되찾기 위해 세상의 끝으로 향하는 자에게 그대 큰북을 손에 넣고자 한다면 파타펑의 신으로서 그 번역의 전력을 다하라 설령 일동을 느끼는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신의 기술을 배워라 끊임없는 노력 뒤에는 반드시 빛나는 영광의 시기가 찾아올지니 그대 이 약정에 동의한다면 파타펑의 신의 자격으로 큰북을 손에 넣어요 자 뿜뿜 뿜뿜 뿜 뿜뿜 뿜뿜 뿜 뿜 팜 뿜뿜 뿜뿜 아 고대신은 어딘가로 떠나고 파타퐁들은 세상의 구석에서 쓸쓸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타퐁에게 힘을 준다는 전설의 큰북을 찾아 떠난 용자들도 마을로 귀환하는 도중 힘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신께 비나이다 부디 파타퐁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 봐 한 번에 되잖아 그때는 안 됐다니까 설마 신님 신님이 오실 거라 믿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큰북을 받아주셔요 이 북을 가지고 리듬을 쳐서 이 파타퐁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신이 돼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네 이동해라 공격해라 구태해라 뭐 이런 이동을 명령하는 거죠 교두리 큰 북을 두드려 파타퐁들을 인도하세요 파타파타파타퐁 아이고 파타파타파타퐁 간다 가지와 파타파타파타퐁 파타파타파타퐁 움직어라 파타파타파타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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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뽕 신님을 찾은 건가 네 이게 웬일이람 패버까지 나왔잖아 깃발퐁이 죽으면 게임이 끝나요 깃발퐁을 지키면서 전진하고 공격하고 후퇴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우리 신님 킹왕짱 구식님 감사합니다 오 커다란 곳이 다가오고 있대 도망가 도동가야 저 빨간 애들은 나쁜 애들 지고톤 아이고 안돼 안돼 도망가 도망가 아 따가 어휴 깼다 깼다 응 귀엽죠 되게 귀여워 재밌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창 창 퐁 뭐 방패퐁 뭐 칼퐁 막 이렇게 있을걸 화살퐁 이런 애들을 잘 조합해서 어 이렇게 사냥도 하고 뭐 공격도 하고 그런 겁니다 저런 아까 그런 괴물도 찾고 깃발퐁과 창퐁 밤이 깊어 신을 환영하는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허허허 녀석들 나를 환영하고 있구만 저 아이들이 내가 이제 번영을 시킬 파타퐁족이니라 신님 만나뵙게 되어 형광입니다 저는 신님을 받드는 네덴이라고 해요 부디 신이시여 당신의 성함을 가르쳐줬어 섭이지 뭐 어 흐흐 이 뭐야 신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어 뭐야 L2 S S E O B B 어딨니 B 섭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섭님 기다리고 기다려오신 저희들의 신이시여 아 석구님들이구나 석구님들 섭구님들이 섭님 어서오세요 섭님 만세 섭님 기다리고 기다려온 저희들의 신이시여 죄송합니다 당신의 기한을 축하드려야 하는데 저에게 먹일 것을 내려주세요 방송하라요 티넬프님 저희들 모두 굶주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섬님 비석 오베르길 통해 선행토로 가셔서 저희들을 구해주세요 티넬프님이었어 선봉에 나선 티넬프님 섬님 방송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고기 표시가 있는 게 사냥을 해서 고기로 식량을 만드는 거죠 일단 가겠습니다 여기부터 지금 장비 같은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출격 내일을 대비해 오늘은 쉬시지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작죠 글씨 괜찮나? 부디 파타퐁들에게 싸울 수 있는 연기를 내려주세요 아 이거 뭐야 퐁퐁 파타퐁 퐁퐁 파타퐁 퐁퐁 파타퐁 이게 공격 퐁퐁 파타퐁 펑 펑 파타퐁 해치워라 펑 펑 пah타퐁 어딜 공격하라고? 파타 파타 파타퐁 가자 꼬고싱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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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공격 펑 파타퐁 해치워 펌 펌 파타 짧다 펌 펌 파타 퐁 해치워 해치워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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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오 잡았어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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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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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공격이다 오 잡았어 잡았어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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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이게 미리 예측을 해야 돼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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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저 토템 모르겠어요 파타 파타 퐁 와 좋아 잘했어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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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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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가자 꼬꼬싱 한 번 더 이동 파타 퐁 한 번 더 이동 여기서 공격 너무 가까이 가면 쟤네가 도망가요 폼 폼 파타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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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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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잡아야 돼 잡아야 돼 폼 폼 파타 퐁 폼 폼 파타 퐁 안 돼 안 돼 안 돼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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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퐁퐁 파타퐁 얘 들어가세요 이제 가자 파타 파타퐁 잘했어 이게 되게 쉬워 보이죠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너무 멀리서 하면 창이 안 닫고 귀엽죠 채팅을 어디다 놔야지 잘났다고 소문이 날까 밑에다 놔야 되나 위에다 놔야 되나 가운데다 놔야 되나 밑에다 놔야 되나 옆에다 놔야 되나 위에다 놔야 되나 야 도망갈 때 그래서 칼 들고 있는 애 근접 도끼퐁인가 칼퐁인가 걔를 데리고 가면 다 그냥 눈치채고 도망가서 못잡아요 아무리 강한 애를 데리고 가도 그래서 창퐁이나 화살퐁으로 잡아야 돼 멀리서 그의 전략입니다 아미마스가 뭐예요? 예 유선생님 들어가세요 섬님 우리들이 섬님 끝내주는 섬님 킹왕짱 보물 창고를 안내해 드릴게요 아이돌마스터 저희들이 신님께 보물을 바치는 장소 그것이 알타르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아이돌마스터 어떤 분이 보내주신다고 하셨었었는데 내가 괜찮습니다 했는데 다시 달라고 해 다시 보내달라고 해 알타르를 보시면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기 자 이제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랑 이런걸 볼 수 있고 재료로 어 이 퐁들을 퐁들을 만들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재료 가지고 조합해서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는 그냥 창고라고 보시면 되고 음 노래도 귀엽죠 돌벽을 뭐 어쩌라고 어찌라구 그래서 뭐하라고 창풍 여기는 그냥 보기만 하는덴데 아 아카렉님이었나 그때? 어 맞어 아카렉님이었어 으흐흐흐흐흐흐흫 대작 세개만 보내드릴까요? 어어 어어 수읍 아유 크 크 크 크 크 크 크 다음 단계 오케이 갑시다 장비 최강 최강 최강부대로 설정 뭐가 없네 출격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애들을 강화시키고 계속 스테이지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는 겁니다 오 쟤 나쁜놈들 공격! 공격! 뽐뽐 빠다뽕 뽐뽐 빠다뽕 뽐뽐 빠다뽕 뽐뽐 빠다뽕 뽐뽐 빠다뽕 뽐뽐 빠다뽕 아직은 장비가 후져서 그래요 뽐뽐 빠다뽕 빠다빠다 빠다뽕 가 앞으로 돌진 앞으로 돌진 뽐뽐 빠다뽕 뽐뽐 빠다뽕 어허 잠깐만 이몸은 반 방패퐁 제건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승리를 향해가자 뽕 뽐뽐 빠다뽕 혜치우자 와아아 봄봄 받다 봄 겁나 쎄네요 봄봄 받다 봄 봄봄 받다 봄 어? 아잉 봄봄 받다 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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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갑자기 갑분싸 봄봄 받다 봄 봄봄 받다 봄 봄봄 받다 봄 앞으로 가 지금 공격 봄봄 받다 봄 공격하라 봄봄 받다 봄 봄봄 받다 봄 빠따바따 빠따바따 봄봄 앞으로 가 빠따바따 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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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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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스포 assistance 어 пơ ников 솜님에게 영광해DD בא 영광이 있어라 멋지게 딱 하고 가네 작별할 시간이 왔군 새로운 신섭이여 작별이다 그래 너는 잘해왔다 가라 뽕뽕뽕뽕뽕 뽕뽕뽕뽕뽕 이제 앞으로 가 기억수고 뽕뽕뽕뽕뽕뽕 삐버로 삐버로 깼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삐버로 깜빡아 삐버로 깜빡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직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얘네가 잠깐 왔다가 가는 과거의 그 과거 전사들의 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애들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잠깐 와서 도와주고 이런 캐릭터가 있다 이런 직업군이 있다 반패풍은 천설의 용사 그를 현세에 되살려야만 합니다 직업 속에 이제 저희들의 성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애들을 만들어내는거에요 이것이 생명의 나무 마텔이에요 선주의 기억이 있다면 여기서 여러 용사를 되살릴 수 있답니다 단 성스러운 철인과 돌, 나무와 같은 소재가 필요해요 당명술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죠 방패풍과 창풍 방패풍 하나 소환 둘 오케이 둘 소환 창풍 창풍 소환 아이템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해서 애들을 늘리는거에요 뽕야 나오는것도 웃기죠 뽕야 뽕야 됐스 뽕야 흐흐 이것은 왠지 무척이나 기분 나쁜 예감이 드는데요 무서운 붉은필 뭔가가 오고 있어요 매드님 큰일났습니다 지고돈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고돈들이 지고돈들이 숙포로 진공해오고 있습니다 성님 저희들을 세상의 끝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선명 지고톤과 싸운다고 해도 그것을 보기위해 세상의 끝으로 간다 그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성님 저희들을 세상의 끝으로 인도해 주세요 했던 말 또 하고 있어 흐흐흐흐흐 알았어 알았다고 여길 한 번 더 해야 되는구나 지고톤의 반격 방태폼을 참전시키래요 장비 최강 야르 오우 앞의 애들 두개 방패 저기 됐죠 그리고 여기도 아아 방패폼들 최강 오케이 오케이 이제 출격 리듬게임도 강화를 해야 되다니 하 준 바確 리듬 kr 리듬 잼 병이라서 정말 어려웠던 팟닷봉이었어요 아 그래 제 방송 보시면서 정화시면 되겠습니다 아 더 가야되는구나 자신감 밥 차라 뻥뻥 빠따뽕 해치우자 뻥뻥 빠따뽕 한번 가고 오케이 아 한번 더 가고 싸워라 뻥뻥 빠따뽕 뻥뻥 빠따뽕 뻥뻥 빠따뽕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즐기기 너무 다시 싸워 너무 뻥뻥 빠따뽕 너무 뻥뻥 빠따뽕 너무 자만했죠 갑분싸 가 앞으로 가 뻥뻥 빠따뽕 이겨라 뻥뻥 빠따뽕 빠따빠따뽕 빠따빠따빠따뽕 빠따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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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땡 빠땡 집중하겠습니다 집중이 흐트러지면 얘는 골로 갑니다 으 빠따뽑 어오왕인가부다 퇴퇴퇴퇴퇴퇴퇴퇴퇴퇴 대장대장 이리로와 이리로와 예치우장 한 손으로도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도 충분하지 깼습니다 까마 아닙니까? 제가 게임 못하기로 소문난 응? 왓섭이지만 리듬게임에서만큼은 그래도 기본은 한다는거 맥민님 들어가세요 겜보다 캠에 눈이 가요 무기나 툭으로 입수하면 잊지 말고 장비하죠 귀찮으면 최강으로 쉽게 귀찮은 이짐을 위해서 위대하신 삶님 천재음악가 판파카퐁은 만나보셨습니까? 오늘은 아침까지 마셔버려야지 어서오세요 세상의 끝에 그것이 있다 세상의 끝을 후딱 보러 가자 얘가 여기서 여기서 연주해가지고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저는 음악가 판파카퐁 신님 덕분에 태어났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님 2판 파카퐁에게 잠시만 시간을 나뭇가지 같은 거 흥미 없으십니까? 작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커다란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 나뭇가지가 없는데 아 나뭇가지가 아니라 고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고기가 없다 미안해 내가 고기 고기 얼른 구해올께 고기 얼른 구해올께 기다리이 기다리이 차량이 부족하대 고기가 없어 고기가 없어 고기 좀 구해올께요 이거 공포라디오 아니냐 왜 게임하냐 내 마음이다 무슨 반말질이냐 최강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사냥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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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빼야되는데 사냥할때 배치를 해제 그렇지 사냥할때 쟤네 있으면 안돼 애들이 도망가거든 출격 사냥할땅 고기는 소고기죠 아 소고기도 좋고 돼지고기도 좋고 다 좋아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 난 뭐가 더 최고라고 말할 수가 없어 우리 석군인들 먹여 살려느라 내가 소고기 돼지고기 다 잡으러 갑니다 저건 뭐지? ㅅ이용 ㅅ이용 저 뭐야? 지금은 못하나봐 저거 안돼 안 눌러져요 전 치킨이요 알겠습니다 저기 치킨도 있어요 지금이다 펌펌 파타퐁 펌펌 파타퐁 펌펌 파타퐁 펌펌 파타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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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좀 와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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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펌펌 파타 퐁 소고기 잡았구요 닭고기 잡았구요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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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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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우리 석군님들 먹여 살려야돼 한 마리도 놓쳐선 안돼 오키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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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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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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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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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한치의 실수도 응랍하지 않는 이 완벽함 너무 완벽하니까 재미없죠 좀 실수도 하고 못하고 이래야 재밌는데 우리 석군님들 내가 게임 못하는 거 보고 즐기시는데 아 너무 잘해서 어떡하지 너무 잘해서 어떡하나 석군님들 재미없겠는데 창이 아까 더 좋은 창으로 바꿨어요 자 이제 고기 파티 하자 고기 파티에는 또 밴드 축제다 축제 밴드가 빠질 수 없겠죠 고기 하나 주면 풍악을 울려라 잘 잤는걸 반파카 뿅 아닌가 보 뽀뽀보보뿅 늘상 있는 일이지만 머리카락 깨려워 뽀뽀보보밍 노래 하고 춤춰서 머리를 흔들어 뽀뽀보보빅 알겠지 잘 듣게나 나의 노래 리듬을 붕붕 기억해서 붕 붕붕붕 너의 아파를 들려줘 붕붕붕붕 그럼 간다 가자 너무 잘하잖아 어떻게 하나도 안 틀리냐 저희들의 세상의 끝으로 인도해주세요 방패퐁 하나 창퐁 탄생 창퐁 하나 탄생 한두번 아이템 안떨구던데 잘못보신거에요 잘한겁니다 잘못보신거라구요 잘한거라구요 오케이 가자 히비걸 출격 출격 어서오세요 고래초밥님 반갑습니다 오 기지가 좀 더 발달되어 있네요 히비걸 말도 안 돼 그만둬 도착하지 않겠다 히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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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하는 걸걸요 이게 히비걸 히비걸 무조건 그냥 쳐들어가는게 아니라 아마 얘네가 복수하는걸거야 펌펌 파타펑 펌펌 파타펑 우리 파타펑족을 민폐족 구족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천하를 통일할 터이니 가자 이제 게임할때 오 화살퐁 화살퐁 활퐁 활퐁 게임할때 저 피버는 기본적으로 있는거 아닙니까 원래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적신 깊숙이 화살 멋있다 너 들어가 싸워라 지금은 이게 두개밖에 없는데 나중에 더 늘어나요 이게 누르는게 뭐 차카차카차카포인가요 이것도 있을걸요 네 한니발림 진짜 한니발림입니다 뭐 받았어 봄봄 빠따빵 빠따빠때빠땡 빠따빠때빠땡 잘가 반가웠네 바타퐁족의 영광이 있으라 알았어 빨리 가 손가락 아파 가자 이제 빨리 가자 넷 넷 người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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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 바아 고려토바님 연예인 만난 기분이죠 하니발님 만나니까 활뽕을 되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아 이제 활뽕까지 저장 좀 하자 모험을 기록할래? 신한테 반말이야 저장 한번 하구요 이거를 오늘 아마 다 끝낼 수는 없어요 나중에 틈 날 때마다 한번씩 할게요 아 이게 차링이 차링이 있네 352 차링이 있는데 지금 활퐁을 만들려면 150 차링이 드는거네 200 차링있고 방패 방패 하나 만들 어 뭐야 아 이게 만들때마다 비싸지는구나 창퐁 만들어야지 그럼 창퐁은 다 만들었다 파타퐁 들으면서 다리 떨고 있어요 재밌어요 이거 한번 더 하고 갈까? 아 고기가 없네 어 고기 있었어 이거 한파만 더 하고 갈게요 한파만 더 하고 또 싸우러 갈게요 원구하는 펜의 움직임이 파타파타 퐁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갈때마다 어 이동할때는 파타파타파타 퐁 이러고 어허 어 버스카드 찍을때 봄봄 파타퐁 딱 찍고 또 이동할때 파타파타 파타 퐁 이렇게 이동하십시오 더 떨어지면 그 Dwight 그 Dwight 로투 어떤 하이 오예 아 반 에 이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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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되네 아 이제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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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해했어 다음에 할때는 내가 100% 성공시킬거야 자 이제 가자 여기 중간은 왜 안열리지 또 사냥 또 해야되나 활퐁 오케이 최강의 장비 최강이란건 지금 갖고 있는 장비중에 최강을 뜻하는거겠죠 진짜 최강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중에 최강 파타퐁입니다 파타퐁 악마가 온다고? 오 이거 뭐야 오 쟤 뭐야 한 마리씩밖에 안된다구요? 장비가 없나보지 뭐 아픈데? 아 아픈데? 어 우리아이 저기가 있어 우리아이 저기 갇혀있어 마법을 쓰는구만 내가 살려줄게 기다려 빌어먹을 왕노니놈이래 뽐뽐 파타퐁 어 투구 얻었어 뽐뽐 파타퐁 뽐뽐 파타퐁 좀 앞으로 가라 뽐뽐 파타퐁 파타파타파타퐁 뽐뽐 파타퐁 쎈데? 안 되에에에이 팟타파타파타퐁 팟타팟다퐁 팟타파타 Edgar fever 팟타팟 grr pro 오케이 먹었어 어 도망간다 아 엘팟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루와 일루와 펌펌 파타펑 일루와 일루와 펌펌 파타펑 펌펌 파타펑 아 가쁜싸 파타파타파타펑 펌펌 파타펑 화살 쏘고 있냐? 펌펌 파타펑 화살 쏘고 있는거야? 파타파타파타펑 파타파타파타펑 어 쟤 도망갔다 펌펌 파타펑 퍽 펌펌 파타펑 펌펌다펑 팟타 someday 손놀팟 puppy 승관いた 밤밤 바라밤 꼈다 빵빠라olina 팜비러보 물이 없네 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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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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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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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깼다 빰빠라밤 빰빠라뽕 빰빠라뽕 아 물이 없네 따다다다다다 애들이 너무 존증이라구요? 좀 이상해 눈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 뭔가 지능이 약간 조금 모자란 것이 아닐까 차링 먹으려면 또 사냥 가야 되잖아 그쵸? 사냥 가야지 일단 저장하고 띠링 덮어 쓰세요 아 자동 저장 안되나? 여기 보면은 어디보자 철창이 3개 나무창 철창 철창 3개 강철창 1개가 있단 말이지 이걸 보고 있다가 바뀌었는지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오 저거 뭐야 이거 뭐야 동과 유적의 수호자래 사냥을 좀 그래도 하고 와야겠지? 한 번은 오 이제 저거 썼어 앞에 애들부터 차례대로 차례대로 하나봐 강철창 철창 맞잖아요 철창 3개가 있었고 강철창 하나가 있었어 그럼 맞아 없어서 장착을 못한 거였어 아까도 있는데 장착 안 한 게 아니라 순서대로 앞에 애들부터 차례대로 장착을 하나봐요 어허 고기가 어? 석구님들이 하도 식욕이 좋으셔가지고 식성이 좋으셔가지고 출격 잘자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냥 한 번 하고 다음 판 또 하고 계속 할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치킨 잡습니다 치킨 바로 한 방에 잡았 안돼 안돼 도망갔어 내 치킨 치킨 도망갔어요 치킨 잡아라 치킨 잡아라 아이고 치킨 계속 도망가네 아 소라도 잡아라 애들이 더 세졌나봐 애들이 더 세졌나봐 왜 이렇게 안죽지? 아니 저거 맘모스 같은 건데 그냥 소라고 흐흐흐 안돼 도망가지마 오케이 잡았죠 안 돼 아 치킨 하나 못 잡았다 치킨 하나 못 잡았어요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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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미님 맘모스는 치킨 아니 맘모스는 소고기다 네모하고 계셔 흐흐흐 맘모스 이꼬로 소고기 네모 네모해 네모해 따아앙 방패를 좀 많이 애들을 좀 탄생을 시켜야 되겠어 아 차량이 없다 이 차량이 계속 저렇게 사냥하면서 사냥하면서 얻는 건가봐 오 오 오 오 멋있는 애 나타났어 멋있는 애 멋있는 애 재료 뭐 재료 좀 좋은거 썼더니 멋있는 애 나타났어 저게 봐봐요 토끼같이 생기네 토끼같이 생기네 저게 귀엽다 어 토끼 이기 네이완 안에 나왔어요 이런 맛이 있어야지 여기서 이거 한번 하고 갈게요 아까 그 반지의 제왕 거기 갈게요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눈동자겠지 가자아 요번에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케오케 와아 요번엔 뻘팩했죠 요번엔 뻘팩히스 자 어디보자 rico 돌응하니 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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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아 쟨한테 최강무기 얘한테 주고 싶은데 야 너 헬륨 벗어 너 너 헬륨 벗어 너 나무 헬륨 쓰고 부끼리 도끼 쓰고 나무 방패 들어 외모 지상주의라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양철도끼 어 헬륨 못쓰나 얘는? 아 얘는 헬륨을 못쓰나봐 그래 헬륨은 니가 써 그럼 됐지? 공평하지? 헬륨 니가 쓰고 공평하잖아 쟤는 이미 귀가 있어갖고 헬륨을 못쓰나봐 차별대로 아니구요 그래도 이왕이면 멋있는 애가 나왔으니까 멋있는 애가 좀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쟤는 경력자잖아 경력자 경력자 우대 모릅니까? 경력자 우대? 순서? 순서 바꾸는 거 없어요 이게 단가 봐 여기 그냥 장비만 다루는 거고 얘네 순서를 바꿀 순 없어 있다고? 얘네 순서를 어떻게 바꿔? 못 바꾸는데요? 더이상 배치 가능한 부대가 없고 이건 취소고 이건 장비고 없잖아 출격 가즈아 가즈아 외모랑 안어울린데? 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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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새로운 리듬인가봐요 신이시여 들리시옵니까 드디어 땡번째의 노래를 익힐 때입니다 보호의 리듬에 의해 방패 퐁의 진가가 발휘되겠지요 아 보호하는거 차카 차카 파타 퐁 차카 차카 파타 퐁 방어하는거구나 차카 차카 파타 퐁 차카 차카 파타 퐁 노래가 왜이래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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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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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가자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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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오우 풍풍 바타 퐁 풍풍 바타 퐁 차카 차카 파타 퐁 참호 차카 차카 파타 퐁 파타팡 파타퐁 파타파타파타퐁 안돼 막았어야 되는데 차카 차카 파타퐁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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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차카 차카 파타퐁 팟퐁 파타퐁 도망간다 도망간다 파타파타파타퐁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파타파타파타퐁 쟤 움직일때마다 패드 막 패드가 움직여 패드가 막 떨려 파타파타파타퐁 노래 너무 귀여워 스케일있게 놀아야지 자해적 한 번 더 때리고 차카 차카 파타 퐁 차카 차카 파타 퐁 어? 한 명 죽었나? 아 못 잡았어 아 죽은 게 아니라 먹은 거구나 파타파타 파타 퐁 파타파타 퐁 파타파타 퐁 파타파타 퐁 파타파타 퐁 가자 공룡 잡으러 가자 어 재 지쳤어 뽐 뽐 빠다 뽐 아 그만 cade 뽐 빠다či 자카책까 바타 퀑 먹어 자카책까 바타 퀑 오 잡았어 예 prien OFU 대형 목죄를 받았네요 뭐야 누가 아니 저큰 공룡을 잡았는데 나무 목죄를 하나 주네요 Travis 따라라라 따라라라 찾 어잇 아 뭐 덫없는 수호자 뭐..넘나..넘나..잘하죠? 제 채식공략이었나봐요 나무만 먹고 살았나봐 오오! 오! 저기 봐봐 재단에 재단에 쟤 머리있어 머리 이야아.. 잘했다 얘들아 사마란 사막을 넘을 때가 됐습니다 천설에 의하면 기적으로 인해서 사막에 비가 내린다라고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기적이야말로 심만이 할 수 있는 일 섬님은 반드시 사막에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섬님 반세! 끝내주는 섬님 킹왕짱 부동가이는 코딜수가 있어 신의 유산을 지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파타타 평원에서 기적의 비밀을 밝혀주세요 끝내준다 섬 뭐야? 어이구 아 여기서 쟤를 살리는거야? 아 죽었던 애 부활시키는거야 저게? 아 아까 걔가 죽었는데 이렇게 부활을 시켰다 라는 것이군요 강패퐁을 좀 더 만들어야겠어 역시 강영수 차롱이 없네 또 저장해야지 아뇨아뇨아뇨 저장할 건데요 자동저장 자동저장 제발 자동저장 좀 귀찮은데 자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응? 더 보고싶나요? 그럼 나 또 사냥 가야돼 흐흐흐 사냥은 끊임없이 다녀야돼 사냥만 한판 할까? 네 해지하고 오 얘도 나무일름 잠깐만 아까 잠깐만 아까 뭐 얘네를 배치를 바꿀 수 있다고? 얘네끼리 배치를 바꿀 수 있다고요? 안되는데? 그냥 없어지는데? 아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나? 아 이렇게 예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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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가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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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해했어 이해했어 얘네 데리고 사냥을 가볼까? 어떻게 되나? 어? 얘네 데리고 사냥을 가볼까? 그럼 망하겠지? 그냥 얘네 빼는게 낫겠죠? 특히 그 치킨이 치킨이 걔가 되게 예민한 애라 근거리 애가 오면은 바로 도망가거든요 빠따빠따빠따빵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베베님 한방에 못 잡냐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안되는데? 어? 됐다 응? 어? 뭐지? 뭐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돼? 언제까지 해야돼 이거 이거 언제까지 해야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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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가본데? 이거 아닌가본데? 이거 맞는거 같은데? 이거 맞는거 같은데? 아아 계속하지 말고 이제야 이게 있어요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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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이 눈치챘어 빠따빠따뽕 빠따빠따빠따뽕 아 던졌어야 되는데 뽐뽐 빠따뽐 빠따빠따뽕 이제 다 잡자 이제 뽐뽐 빠따뽕 다 잡아 이제 아 갑분싸 왜 할수록 못잡냐 처음엔 되게 잘잡다니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빠따뽕 빠따빠따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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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아 궁수로 빠따빠따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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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수가 더 앞에 있어야되나 어? 궁수가 영 힘을 못쓰죠 궁수가 중간에 있어야되나봐 아 망했네 창만 데리고 가야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늘리든가 늘리든가 창만 데리고 가야되겠어 지금 파살이 다 깽판친거 같애 호호 얘네가 창이 던지고 나서 팔이 나중에 깽판쳐갖고 아 음 음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